월요일은 또 발칙하게 한번 가봐야죠. 우리 경제 기자분들 가운데 정말 유일한 분입니다. 발칙한 유일한 분. 바로 우리 워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아니 우리 저 3프로티비 최고참 패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됐나요? 네. 맞아요. 3프로티비 출범과 함께 몇 안 되는. 아 진짜 그러네. 거의 2년 다 돼가는 거야.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거의 덜 속도 거의 없는. 아 이렇게 계속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요새 국정감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안 나오길래 제가 대부분 최신 뉴스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시급해서 대주주소 3억 원 양도세 매기는 거 있잖아요. 얘에 쑥 들어가버렸네.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왜 오늘 이 얘기를 준비를 했냐면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또 한번 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건데 좀 더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힘을 내주십사 해서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옵티머스와 라임 번데요. 이것도 제가 한참 취재를 하다가 대충 어떤 수법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파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진짜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상인데 선택적 분노라는 말을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선택적 분노 우리는 어디에 분노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지금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그때 진짜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진짜 저는 단 한 가지로 설명을 하면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어떤 정치권에서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여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일종의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슈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진짜 옵티머스 라임의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들의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자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는가 누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누가 만났는가 복사기 요금을 내줬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정치적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이슈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좀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진짜 금융권에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대주주 3억 원과세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건데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3억 그건 그냥 강행하기로 했다고 보도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 논의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아예 논의 자체가 없어요. 이게 국정감사 시즌이 됐다 보니까 정책을 논의하고 심리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많던 국회의원을 다 어디 갔나 국정감사하고 있죠. 국정감사는 해도 기자들한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재부 자체도 자기네들 국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못하고 있는 거고 검토를 못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냥 검토를 한다 그러면 국감에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걸 검토를 하겠죠. 답변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3억 원으로 낮아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00007%를 갖게 되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왜 추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한 번 쭉 들어보시면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게 대주주 물량 철회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 이슈를 가지고 왜 굳이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나는 3억 원 이상 대주주 종목 갖고 있지도 않고 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 좀 부자 아니냐. 그럼 그 정도면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 사례를 한 번 볼 필요가 있어요. 대만에서 당시에 1988년도에 주식시장이 확 과열이 되면서 이게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약간 주식을 안정화시키는 차원과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때 조세정의 명분 차원에서 89년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5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만 지수가 발표하기 전에가 한 8,700, 8,800 정도 되다가 과세한 발표를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5,600까지 급락을 했어요.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그리고 같은 기간에 거래 금액이 17억 달러에서 3억 7천 달러로 거의 5분의 1토막이 났어요. 대만에서. 그래서 이때 대만 정부에서 부랴부랴 그 뒤로 증시 부양책 한다고 해서 거래세 낮추고 소득세 면세 한도 높이고 국영은행 통해서 우량주 대규모 매입하고 이렇게 처음에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세수 확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시가 급락해서 이거를 부양하는 데 너무나 많은 영향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90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아예 철회를 냈어요. 대만이? 네. 그리고서 그 이후에 거의 한 20년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13년 중반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통과를 시키고 2018년까지 5년을 또 유예를 시켜놨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너무 반발도 심하고 하다가 결국은 차명 계좌로 거래하고 지분 쪼개기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2016년에 아예 양도소득세 과세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서 이거를 결국은 거의 30, 40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던 것으로 결국은 못하게 된 건데 이런 문제를 반면 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주식이 3억 원이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큰손들이잖아요. 큰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일단 최근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살펴보면 3억 원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대상이 1만 2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늘어나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 물량 같은 경우도 일단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 보유액이 241조 원인데 이거를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이 한 20% 정도 늘어나서 코스피가 26조 원, 코스닥이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되겠죠. 여기는 잠재적으로 이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시던 분인데 갑자기 과세 대상이 됐으니까 추가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201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 어떤 과세 한도를 늘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당 낙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2월 매도 물량이 원래 있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에는 5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그리고 2019년에도 거의 5조 원까지 12월에만 쏟아져 나온 물량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26조, 코스닥 16조에서 42조 원의 물량으로 추가가 되는데 이 중에 한 4명 중에 한 병만 물량을 던져도 1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예전에 도이치 사건 11월 11일 날 물량 때렸던 게 1조 원 때려서 코스피를 한번 충격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옵션날. 옵션날. 그게 42조 원 중에 10조 원만 나와도 물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물량이 12월에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갑자기 물량을 던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 못 팔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보통 나눠서 보통 팔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건 내년 4월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검사 끝나게 되면 바로 11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여유가 있어요. 12월 말 기준으로 세금 내는 게 4월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유예를 시켜서 4월부터 매도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4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건 맞는데 그 양도세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걱정하는 거는 3억 원 이상에서 주식 투자 크게 많이 하시는 분은 그래 신경 안 쓴다 치자고요. 그 사람들 세금 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던지는 물량 때문에 나머지 주가가 폭락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은 좀 크게 주식하시는 분들 3억 원 이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만나보면 뭐래요.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해요. 이 상황이. 11월 12월에 물량 던지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세금을 거들려면 제대로 걷든가. 왜 굳이 그냥 주식만 거래하게 해갖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뭐 주식 한국 거래소나 증권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거래하게 해서 그냥 매년 11월 12월이 된 지면 1월 때 다시 샀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효과가 좀 안 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새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줄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주식 어린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들었던 얘기는 주식 어린이라기보다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수익의 줄인이. 아 배 줄인.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성장이 너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을 실물 경제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지. 네. 그게 또 이제 그 효과로 해서 그분들이 자산시장에서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이 실물 경제에서 또 소비도 늘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스키 모멘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거시적인 표현이라 이런 데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서 자산시장에 들어왔다가 이게 자산시장이 꺾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른바 반대매매라는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그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내가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량 자산을 던져야 되고 우량 자산을 던져서 또 지수가 빠지면 또 반대매매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불황으로 가게 되는 게 민스키 모멘트라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게 있어요.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있을 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하고 부채는 멀쩡하게 있는데 자산시장이 이렇게 딱 꺾이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채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자산이 늘어날 때까지 자기가 소비를 안 하는 현상들을 보이게 돼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진짜 주식으로 100%, 200% 버는 게 어쩌다가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 월급이 두 배가 되는 거는 거의 살면서 있을 리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 불황이 되고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문화화됐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표현하는 게 대차대조표 불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자산시장은 진짜 코스피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가 되게 힘차게 올라왔다는 점은 맞는데 그 상승이 사실은 되게 간들간들해요.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서 자산시장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충격만 받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최대 이슈는 빅히트였어요. 그리고서 지난 주말 사이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따상 갔다가 거기서 똔똔 갔다가 마이너스 20% 갔잖아요. 거기에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진심인지 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환불 안 되냐고. 자기 처음 샀다. 맞아요. 처음 산 건데 하루도 안 됐는데 환불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게 사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는데 사실 BTS가 워낙 유명한 엔터테이너다 보니까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반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크게 돈 들어가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번 물리게 되면 거의 주식을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2017년 버블세븐 때 부동산 하셨다가 용인에 들어가셨다가 그 부채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정말 대세상승 부동산장이 있을 때도 부동산은 거래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팔았던 가격도 생각이 나고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좀 있고 또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자산 효과라는 거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사실 평가 차익이 난 건 아니잖아요. 실현 손익을 받은 게 아닌데 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금융권의 어떤 고위 관계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 실물하고 자산시장 괴리되는 게 되게 불안해 보이면서도 이거는 꼭 매칭이 되는 게 적합할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게 그나마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뭔가 좀 그나마라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최소한 집 가진 분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시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 오른 건 맞잖아요. 그리고 주식 가격 오른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물 경제의 주머니, 내 월급, 내 벌이가 지금 시원찮은데 그래도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자산 늘어난 게 있으니까 그나마 소비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자산 효과가 사라졌을 때 지금 부동산으로 갈 수 없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아시잖아요. 전세 못 구하는 것도 다들 아시고 그런데 여기서 주식 시장까지 빨아졌을 때 정말 그 거실을 누가 챙길 것이며 그 빠진 민간의 소비 시장을 결국은 또 나랏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나랏돈 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이 거시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 좀 집중해서 양도세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식 양도세 논의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금은 명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가 어떤 강제력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되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 대해서 정부는 항상 세금을 걷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렇게 쉽게 양도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 양도세는 굉장히 매기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매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득세라는 것을 세원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까? 일단 모든 소득세가 그래요. 직장인들은 유리주갑이니까 소득세가 투명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금이 실제로 얼마 버는지 매기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DTI이니 DSR이니 부동산 할 때도 변호사 의사들 예전에는 자기 소득보다 훨씬 많이 쳐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잠겨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아니면 근로소득세든 소득세라는 건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고 양도의 차이를 아세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증여하고 양도? 네. 증여하고 양도는 경제적으로 수수화하는 거고 증여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주는 거냐 그냥 주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주는 행위라는 게 같아요. 그러면 증여는 어떻게 이걸 합산을 하냐면 10년 누적을 해요. 10년 동안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그 과정을 다 누적을 해서 증여세를 매겨요. 그럼 양도는? 돈을 가지고 매기잖아요. 그럼 양도 차액을 한 달로 둘 거냐 껌껌이 둘 거냐 10년으로 둘 거냐 1년으로 둘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산화시키기도 되게 어려워요. 전산으로 해서 10년 동안 받은 거를 내가 다 이걸 카운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주식 거래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싶은데 원래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르면 양도 차익에다 매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카운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거래세를 매기는 겁니다. 거래는 돈을 잃든 싫든 그냥 딱 진짜 그 거래서만 딱 잡고 있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분명히 양도세에다 매기는 게 조세 형평성이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맞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그동안 매겨왔던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확대가 되고 어떤 전산이 발전을 하고 어떤 세금을 매기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거래세에서 어떤 양도세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대주주 양도세는 사실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를 지금 직계 비속 이거 해가지고 할아버지 손자 와가지고 추석에 통장 계좌 까서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는 진짜 대주주라는 거는 그 기업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영을 하고 여기서 뭔가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게 되고 대주주를 구분하는 거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회사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는 직계 좀비 속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예전에 10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회사의 주식을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대주주하고의 무슨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직계 집변 속으로 얻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방안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시면 2018년에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할 때 그때 어떤 식의 개편이었냐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던 글로비스 주식을 팔고 모비스 주식을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이 기아차입니다. 그럼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 주식하고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주식을 그냥 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건 주식 거래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양도 차익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이것저것 해서 세금이 한 1조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세금 1조? 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보면 알겠지만 왜 1조 원화되냐면 글로비스 만들 때부터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연말되면 내가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1월에 다시 사야 되겠다. 그런 거래를 하지 않아요. 대주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 양도세라는 거하고 주식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좀 있었냐면 이거는 저는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비겁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요? 대주주 양도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주주들에게 모든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당신이 여기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라는 거를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그게 맞잖아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못 했었습니다. 과세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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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거에 대한 명분을 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확보하는 건 사실 반발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를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갈라치기. 대주주 양도세 차익이라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100억에서 50억, 25억, 3억으로 낮췄을 때 그러면 나는 100억 원이 아니니까. 나는 50억 원이 아니니까. 나는 25억 원이 아니니까.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들 얘기라고 해서 나누놓으면서 2017년에 대주주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걸 왜 바꾸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는 명분으로 했던 게 아니고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득 재분배는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세 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거는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보내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남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어떤 조세 형평성의 제1원칙이잖아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사익은 어떤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보내는 소득 재분배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한 3억 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동안 갈라치기를 해서 대주주는 약간 좀 세금을 더 내도 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사람으로 갈라치기를 하던 그런 정책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띌 정도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전에는 왜 안 하다 그러냐. 너네가 세금 내게 되니까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이 특정 목적세의 어떤 범위 대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특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대주주라고? 3억 원이 대주주라고? 0.0000007%를 가진 사람이 대주주라고? 그것도 할아버지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금을 걷는 관료들에게 예전에 나왔던 이상한 얘기인데 양털 깎이라고 자기 털이 깎이는지 못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 모르게. 모르게. 이렇게 과세를 해야 소득, 세금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되게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잖아요. 복지를 하려면 세금은 필요해.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증세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지는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증세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어요. 세금을 올리지는 않지만 세금 낼 사람을 늘렸군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세금을 낼 사람을 늘리는 게 대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주주로 만드는 게 이게 정책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적인 저항을 좀 줄이면서 세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오는 건 괜찮아요. 이게 오다가 그럼 어느 순간에는 끊어야죠. 이걸 끊고서 가는 게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금융투자 소액에 대한 과세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이걸 확보했던 거는 주식 거래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떤 여론을 약간 좀 눈감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끊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국민 개세주의의 원칙에 맞춰서 차익이 생기는 곳에다가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이전에 있었던 일종의 약간의 우회적인 정책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정책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가 실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거에 끌고 왔던 부분들을 잘 끊어내지 못하는에서 생기는 2년간의 공백 그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수준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더 설명을 드리기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양도세에 사실 좋은 정책이에요. 왜 좋은 정책이냐면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사람들이 차익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이해관계하고 국가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지. 이런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거래세 제도는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양도세 부분은 얘기하면서도 거래세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한국거래소나 증권사가 많이 하는 이유가 그들의 이해관계는 거래예요. 거래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에게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있잖아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이걸 높이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주가를 올리고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업을 열심히 해서 기업가치를 올리고 주가가 올리고 나라도 거래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제들을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거 이런 거는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굳이 주식거래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해도 되면 굳이 양도차익 매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배당 계속 받다가 자산 많이 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차익이 돼서 세금 내요. 그럼 거기서 세금 내고 그럼 나라는 그거 가지고 세워놓고 하고 이런 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 현상이거든요. 이 바탕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차별 얘기도 하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조금 아쉽네요. 아쉽게. 보일 때 한 2, 3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죠. 이게 보유주식 매매 차익에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국가에서도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내고 내면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외국인 법이니까 이거를 이중과세 방지를 체결하고 있는 90여 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안 매겨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싱가포르 홍콩이나 싱가포르 호주 같이 12개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 외국인에 대해서. 이들 국가가 투자자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 중에. 외국인 투자 중에. 그 중에 12개국 우리나라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 20% 정도 되는데 여기는 25%의 양도 대주주 한도가 25%예요. 종목당 지분율의 25%. 종목당 지분율이요. 3억 원 25억 원이 아니고. 4분의 1은 갖고 있어야 대주주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세금을 계속 걷어야 된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저 외할아버지 이렇게 다 따져보나요? 그렇진 않나?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는 따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관 투자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딱 티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대통령도 관련해서 주가 지수를 꺾거나 의혹을 꺾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정치권도 거의 어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재부만 독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법이 정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를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가 법을 조금 애매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담을 공무원들한테 지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정치권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여기서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정치적으로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좀 우려 섞여서 보는 말이 좀 길었습니다. 긴만큼 내용이 좋았습니다. 물론 아주 뜨거운 댓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자 추진하겠다고 한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정치인들? 여야 막론하고 다들 국정감사 때도 얘기 한번 봐야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용감하신 우리 저 오늘 댓글 봐도 되나요? 아니요. 화이팅이 더 많은데?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수르 기자님 머릿속에 방송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될 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